지금 태진이가 오늘 이제 첫 처음에 rice cereal, 두번째 oatmeal cereal, 드디어 이제 야채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고구마입니다. 그 얼굴 표정이 왜 그래, 태진아. 고구마. 태진이가 별로 고구마 안 좋아합니다. 계속 달라고 입은 쩍쩍한데 들어가면 얼굴이 절었습니다. 아, 굿보이. 고개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싫어서. 스나. 지금 고개를 연속 돌리고 있습니다. 싫은가 봐. 태진아, 고구마 먹어야지. 태진아, 고구마 먹어야지. 태진아, 고구마 먹어야지. 태진아, 고구마 먹으니 어머니. 태진아, 고구마 먹어야지. 자, 오늘 나의ifying 쩍쩍쩍쩍쩍쩍쩍. 제 얼굴 똥씨분 켜져. 쩍쩍쩍쩍쩍쩍쩍쩍. 감사합니다.